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천안서북 랭콘 잉글리시입니다. 저희 랭콘 잉글리시에서는 팝퀴즈 즉 성취도 평가가 1에서 5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팝퀴즈란 학원에서 학습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성취도 중간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에서 텔레스콥 레벨의 경우 학원 측에서 학부모님께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시험 범위 자료를 사전에 미리 공지 드릴 예정이고 담임선생님께서도 숙제장의 시험 일정과 시험 범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4개 또는 3개의 단원의 학습이 끝나고 나면 한 번에 1차 팝퀴즈가 진행되고 학기 시작 후 2주에 한 번씩 성취도 평가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학년 우리 학생들이 팝퀴즈를 준비할 시 가정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각 단원에서 배운 New Words의 음가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학습 포커스 내용을 중심으로 가정에서도 복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확인하시는 방법은 랭콘 잉글리시 홈페이지에서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성적 확인란 카테고리가 확인이 됩니다. 성적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시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